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광고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실제로 써보고 너무 좋아서 리뷰하는 랩코스 콜라겐 제품 리뷰입니다. 다른 앰플들과 다르게 앰플 입구 부분은 롤러로 되어 있고 뚜껑 부분은 괄사로 되어 있는 앰플이에요. 이 롤러 부분은 눈가, 입가, 이마의 미세주름을 마사지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앰플은 작은 사이즈로 가방에 쏙 들어가 외출 시에도 들고 나가서 수시로 피부 케어가 가능합니다. 주름 개선부터 탄력 케어까지 가능한 콜라겐 퍼밍 크림입니다. 크림을 발라준 뒤 앰플 뚜껑에 있는 괄사를 활용해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면 따로 괄사 마사지가 귀찮으셨던 분들도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되게 생크림 같은 제형으로 풍부한 영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실사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촬영했던 날 제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었는데 아침에 또 늦잠 자가지고 정신없던 출근길이었어요. 근데 앰플에 이렇게 롤러볼이 있어서 제일 많이 부었던 눈가를 마사지해주면서 붓기를 좀 감소시켜주고 입가와 이마에 미세한 주름까지 케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림을 잘 펴바르고 앰플 뚜껑에 있던 괄사를 활용해서 턱 라인, 데콜테 등등 마사지해주어 얼굴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었어요. 저 진짜 괄사 마사지 광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제품은 괄사가 제품에 같이 붙어있어서 쉽게 데일리 케어가 가능했어요. 제가 외근이 잦은 업무여서 오늘 출근길에 롤라겐 앰플을 챙겨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 운전하면서 에어컨 바람, 흙톱 바람 맞으면서 피부가 계속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영상 작업한다고 늦게 자서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는데 롤러 앰플을 사용해 눈가, 관자놀이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해줘서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왔는데요. 평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힘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도 밤마다 괄사 마사지를 하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있는데 오늘은 편리하게 렙코스 콜라겐 제품을 사용해서 지친 피부의 피로들을 줄여줄까 합니다. 앰플하고 크림 둘 다 콜라겐이라는 독자 성분 함유로 주름 개선, 미백 케어, 리프팅 효과까지 한 번에 안티에이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크림은 피부에 바르는 즉시 녹으면서 스며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수분을 채워주고 피부가 매끄러워지더라고요. 요즘 제가 영상에서 안티에이징, 괄사 마사지법 등등 관리하는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 하나로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데일리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드려요. 우리 다들 이뻐지자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